제발 부탁이니 하루에 한 번만 찾아왔으면 좋겠구나. 속으론 좋으면서. 먹으라. 됐다. 튕기긴. 이게 어디서. 니 그쪽 당장 못 뱉어내라. 예쁜 니 손깨다. 떡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꽈래 보는 눈이 있어가. 끝뿐인가? 아우 베이컨! 귀양다리가 무시하셨다고. 아줌마! 빨라 아줌마! 끝뿐이 없어! 끝뿐이 또 베이컨 사갖고 왔어라! 아줌마! 무엇일까? 두갑뿐이 없어! 심거! 심거! 하지마! 아줌마! 에? 무슨 심거! 무슨 이니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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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선아이는 맹는 걸로 꼬시는 게 아니라고 수천번 말했신디. 거꾸나, 갑서.